예수 사랑해요 아주 앞에 앉으며 경배와 찬양 왕재들이네 Alleluia, Alleluia, Alleluia Alleluia, Alleluia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절 매년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에게 찾아나가 동방박사가 귀한 예물과 경배를 드렸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제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맡길 수 있는 그분께 우리의 생각이며 또 몸과 마음과 의지까지도 모두 드리며 이제 2009년을 맞이하겠노라고 마음가운데 서운하고 이제 떠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어린 기업들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